이렇게 해서 다시 또 친해지게 되는 거예요. 나이 문제 정리 들어가야 되고요. 빅토리아가 좀 많이 힘겨워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. 저희 차트를 좀 준비했거든요. 빠른생들만 모았죠? 네. 빠른 87년생입니다. 빠른 87년생이에요. 은혁이 보시면 그냥 86이죠? 86이에요.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친구가 돼요. 가능합니다. 왜냐면은 초등학교 6학년 때 6학년이었고 초등학교 2학년 때 2학년이었습니다. 그래서 결론은 친구예요. 친구야 한 번 해봐요. 친구야 반갑다. 친구야 됐어요.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게 친구가 되면 또 연결이 됩니다. 그럼요. 자 보세요. 우리 윤호윤호 같은 경우에는 빠른 8년생이 은혁과 친구예요. 사회에서 만나면 또 친구가 될 수 있죠. 은혁이 친구 누구예요? 빅토리아죠? 그러면 빅토리아도 친구예요. 빅토리아. 자 보세요. 이렇게 해서 친구와 다 같이 친구인 거예요. 한자리에 모일 때는. 그럼 보세요. 다음이 누구냐. 줄인데 85년생이에요. 85년생. 빠른 86이면. 빠른 86이면. 줄이랑 윤호윤호윤호윤호윤. 친구예요. 신성대. 친구예요. 친구예요. 은혁. 은혁이 친구 누구예요? 빅토리아. 빅토리아와 주리랑 주리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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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죠? 안 되죠. 가야 됩니다. 강인이 활동을 시작했죠? 강인이 빠른 8호예요. 빠른 8호예요. 그러면 주리랑 강인이랑 친구죠? 친구죠. 주리랑 강인이랑 친구입니다. 주리 친구 누구? 윤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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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윤호윤윤윤 야 이렇게 정리가 되네. 이렇게 넷이 지금 다 친구라는 거죠? 우리 다 친구야. 아니 그렇기 때문에 다 친구죠. 그래 여기 다 친구야. 이리 와. 다 친구야 이리 와. 다 친구야 이리 와. 다 친구야 이리 와. 다 친구야 다 친구. 야 친구야. 나 친구야 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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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야 나 친구야. 나 친구야 나 친구야 나 친구야 나. 아니 8685 자꾸 그러니까 제가 대학 학번이 이제 8685이잖아. 아 그렇죠. 친구같애. 친구야. 경주야 빨리 말해. 아 그렇죠. 아 저 82학번이에요. 파리학번. 파리학범. 파리학번. 같은거 맞죠? 제가 파리학번이에요. 네 감사합니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슈퍼주니어의 수입 서류. 이거 예민한 질문이에요. 듀엘리도 사실 조금 가지고 나온 게. 아버님이 가지고 나왔어요. 그러니까 아버님이 학원을. 학원을 가지고 나오셨네요. 여러분들이 학원이라고 그러면 그냥 뭐 학원 하시는데 지금 현재는 뭐 저기 동남아이돌 학원이 딱. 저는 예정이랑 큰 차이는 없어요. 근데 항상 거의 2위에서 4위 아니에요. 왜냐하면 제가 슈퍼주니어 활동 행사하는 거 다 하고 슈퍼주니어 M이라는 유닛으로 중학번에서 기가 막히게 활동을. 기가 막히게. 여기 나와서 분장하고 뭐 해도.